네, 이번 시간에는 모듈이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모듈이라는 것을 알아보기에 앞서서 우리는 부품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 부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프로그램은 작고 단순한 것에서 크고 복잡한 것으로 진화한다고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작고 단순한 것에서는 그렇게 필요 없지만 크고 복잡한 것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 바로 코드의 재활용성 또는 유지보수를 쉽게 할 수 있는 기법들, 이러한 것들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있는 수많은 로직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로직들을 재사용할 수 있는 단위로 이렇게 조각조각 나눠서 구획화를 시켜서 별도의 모듈이라고 하는 형태로 떼어내서 이렇게 떼어내는 거죠. 이것을 또 다른 프로그램에 얘는 얘로 가고 얘는 얘로 가고 얘는 얘로 가겠죠? 부품으로 사용하는 그러한 기법, 또 그 부품들을 바로 모듈이라고 하고 이러한 기법을 모듈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래밍에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은 바로 그 모듈화를 지원하기 위한 기능들이 아주 많이 있는데요. 바로 그러한 기능들이 다면적으로 작용해서 잘 만들어진 모듈을 만들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게 잘 만들어진 모듈은 아주 많은 사람들, 또 아주 많은 프로젝트에 의해서 사용될 수 있는 형태의 훌륭한 부품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럼 그 모듈화라고 하는 목적을 이루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코드를 어떤 그 취지에 따라서, 그 동작하는 방법에 따라서 여러 개의 파일로 분리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를 제가 정리해봤는데요. 자 첫번째, 자주 사용하는 파일들, 코드를 별도의 파일로 만들어서 필요할 때마다 재활용할 수가 있겠죠. 하나의 파일을 만들고 그 파일을 여러 프로젝트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서서 함수를 공부할 때, 여러분이 함수를 정의하게 되면 이 함수를 사용하는 사용처들에서 이 함수의 내용을 바꾸면 이것을 사용하는 모든 곳에서 이 변경사항이 반영된다. 라고 하는 함수의 특성에 대해서 설명드렸죠. 이것과 마찬가지로 함수보다 말하자면 더 큰 개념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의 파일 안에는 여러 개의 함수와 여러 로직들이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연관되어 있는 함수들을 또는 연관되어 있는 변수들을 모아서 파일로 쪼갠 다음에 그 파일을 읽어오는 방법을 통해서 마치 함수처럼 재사용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모듈화 라고 할 수 있는 파일로 분리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코드 수정 시에 필요한 로직을 빠르게 찾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파일로 모듈을 쪼개 놓게 되면 파일의 이름에 따라서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모듈들만 관련되어 있는 로직들만 모여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필요한 파일을 더 빠르게 찾을 수 있다는 장점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필요한 로직만을 로드해서 메모리의 낭비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은 각각의 파일별로 필요한 것들이 쪼개져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 필요한 것에 해당되는 파일만을 읽어와서 여러분의 컴퓨터의 메모리가 낭비되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이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한다고 한다면 한 번 다운로드 된 자바스크립트는 그 다음부터는 브라우저에 그 내용이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사용자가 그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하려고 하면 브라우저에 이미 다운되어 있는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하기 때문에 사용자 입장에서는 기다리는 시간 또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비용이 절약되는 것이고 이 파일을 제공하는 입장에서는 네트워크 트래픽 다 비용이죠. 그런 것들이 절약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제가 여기 적어놓은 것처럼 다른 언어와 단어 언어들처럼 이 모듈이라고 하는 개념이 분명하게 존재한다고 할 순 없어요. 그리고 자바스크립트 자체는 이 모듈이라고 하는 기능 자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그 자바스크립트가 구동되는 환경 이를테면 브라우저, 노드JS, 또는 구글 앱스 스크립트 이렇게 자바스크립트가 구동되는 환경을 호스트 환경이라고 부르는데요. 바로 그 호스트 환경에 따라서 여러분이 자바스크립트 로직을 파일로 분할해서 마치 다른 언어에서의 모듈처럼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여러분이 사용하는 호스트 환경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 모듈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호스트 환경에 따라서 모듈화 방법에 대한 부분을 별도로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수업에서는 기본적으로 웹브라우저에서 여러분이 파일을 인클로드하는 다시 말해서 모듈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다른 언어, 다른 호스트 환경에서의 사용방법은 각자의 그 호스트 환경의 매뉴얼을 참고하셔서 공부를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모듈에 대한 다소 개념적인 얘기들을 쭉 했는데요. 추상적인 느낌이 들죠. 자 이 다음 동영상에서부터는 구체적인 코드를 통해서 어떻게 자바스크립트를 모듈화 할 수 있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